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살표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예전에 큐베이스 오래전 예전 버전을 쓰는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지 모르고 쓰다가 뭔가 안에 있는 미디 찍혀 있거나 아니면 오디오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나도 모르게 바뀌어서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때마다 화살표를 제가 설명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살표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있는 것은 여기 화살표 클릭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모르고 지금까지 쓰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이번에 확실하게 화살표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10.5 에서는 추가로 레인지 기능이 훨씬 더 화살표와 함께 굉장히 좋아졌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노멀 사이징 그 다음에 사이징 무브즈 컨텐츠가 있고요 사이징 어플라이즈 타임 스트레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그럼 요거를 한 번씩 볼 텐데요 노멀 사이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화살표예요 그래서 커서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죠 특별히 검은색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모양이 없고 그냥 단순한 화살표입니다 대부분 다 화살표 하면 이걸로 알고 쓰죠 근데 간혹 가다가 화살표 단축키가 키보드 자판에서 1번 인데요 이거 누르다 보면 요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바뀌죠 이렇게 1번을 이렇게 눌면서 바꿀 때 예전에는 이렇게 가운데 이런 말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지금 나오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나도 모르게 단축키를 바꿀 때 뭔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약간 시각적으로 좀 보여줍니다 근데 예전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뀐지도 모르고 그냥 막 쓰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가운데 이렇게 글귀가 뜹니다 어쨌든 글귀가 안 떠도 이 커서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사실은 좀 익숙한 분들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럼 한 번씩 볼게요 노멀 사이징은 방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징 무브즈 컨텐츠 볼게요 이거는 보통 이제 미디 트랙 미디 찍혀져 있는 요런 이제 트랙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건데 요렇게 사이징 무브즈 컨텐츠로 하면은 원래는 원래 화살표일 때는 내가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늘려야지 하면 이렇게 빈칸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어떤 경우에요 일반적인 화살표 상황이죠 근데 무브즈 컨텐츠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요 사실 1번을 한 번 더 누르면 바뀌죠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어요 화살표 모양이 그러면 요렇게 컨텐츠가 무브 그러니까 이동을 합니다 찍혀져 있는 컨텐츠의 위치를 변동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1번을 바꾸고 요렇게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사실은 요런 상황이라면 그냥 이동해 버리면 되지만 어쨌든 안에 있는 컨텐츠를 뭔가 살짝 건드려서 같이 이동을 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 무브즈 컨텐츠를 씁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거의 쓰질 않아요 아마도 이 기능을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세 번째 화살표 그러니까 어플라이즈 타임 스트레치 요거는 은근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오디오 트랙에서 보통 이제 쓰게 되는데 오디오 트랙을 그래서 일부러 두 개 불러 왔습니다 템포는 지금 74로 맞춰져 있고요 이렇게 74로 맞춰져 있고 요 지금 위에 있는 요 오디오 샘플은 미디어베이에서 가져왔는데 74 템포 그대로고요 요 밑에 있는 어 요 드럼 루프는 86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마디수가 맞아 떨어지지 않죠 첫 번째 두번째 세번째인데 지금 안 맞아 떨어져요 이게 지금 요 안 맞아 떨어져요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어 외부에서 샘플을 가져오거나 뭐 이렇지 않고 자기가 직접 레코딩을 했을때도 아 이거 약간 박자가 조금 안 맞네 약간 아쉽네 할 때도 이 타임 스트레치를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어떤 오디오 트랙을 오디오 파일을 늘리고 줄이고 간단하게나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지금 화살표를 다시 눌러가지고 이렇게 시계 모양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시계 모양 그러면 이렇게 타임 스트레치 이렇게 시계 모양이 있습니다 커서에도 시계 모양이 있고요 그러면 당기면 일반적인 화살표일 때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안 당겨져요 더 이상 오디오 파일이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아요 주일 순 있어도 늘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 타임 스트레치가 되면 늘어납니다 어떻게 늘어나냐 박자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세번째 마디 앞까지 왔죠 놔 볼게요 자동으로 되면서 이렇게 물결 표시처럼 이렇게 살짝 되는데 그러면 타임 스트레치가 됐다 뭔가 이 박자에 맞게 그러니까 이 템포 74에 맞게 이 원래 소스가 살짝 변형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에 안 맞아 있을 때 한번 들어볼게요 박자가 급하죠 근데 요거를 타임 스트레치를 맞추면 맞추면 지금 박자가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맞죠 그렇죠 그렇게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임 스트레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무브즈 컨텐츠는 미디 트랙에서 쓸 일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쓸 일이 많이 없지만 어쨌든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타임 스트레치 기능은 요렇게 어떤 오디오 트랙에서 많이 쓴다는 거 그렇다고 미디 트랙에서 못 쓰냐 그렇진 않아요 쓸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찍은 거를 내가 원하는 트랙에 맞춰서 이만큼으로 늘리겠다 이를테면 4분음표로 찍은 거를 2분음표로 만들거나 2분음표로 찍히는 걸 5음표로 만들거나 이렇게 두 배 늘리고 싶다 그럼 놔 볼게요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할 순 있어요 근데 미디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수정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디오 이런 트랙들은 오디오 트랙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타임 스트레치 기능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쓰고 나서 이렇게 다시 화살표를 기본 화살표 그러니까 노멀사이징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 중간에 요점 보이시죠 예전에도 예전 영상에서 몇 번 언급은 한 적이 있었는데 요게 바로 루핑 시키는 건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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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딱 루핑이 됩니다 요것도 잡고 미디도 루핑이 돼요 루핑이 되죠 그러면은 들어볼게요 정확하게 이렇게 박자에 맞아졌죠 이렇게 루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박자에 맞아졌고요 화살표가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화살표 세 종류에 대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쓰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뭔가 문제점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릴 테고요 뭔가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이나 아니면 뭔가 고쳐야 될 점 같은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다음 영상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그뮤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그뮤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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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